대도 그래도 제가 교회를 끊어나서 다짐할 때로 전부 5년으로 갔는데 그때는 그때로 저희 형들은 마음이 많으셨죠 저 잘 하겠어 안 하겠어 저 경감이 찬네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 멀뜩이 씨를 듣게 되려가지고 염색해야 되느냐고 공인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왔냐 이게 결정이 정확하게 생겼다 이런 직업은 어떻게 됐어 신입사용 신입사용 체험 매력 이게 감이 되지 않죠 네 맞아요 그냥 가져가시게 되니까 저희도 찍고 있잖아요 연습하셔 파워포리티 제가 다 드릴게요 슬슬 연습하셨다가 여러분 아 네 거기 아무리 선생님 제가 휴대폰 번호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재밌죠 또 간단해 이 표 한 대 한 번 하기가 끝나요 지금 이러면 불구하고 이 일탈 행동이 나오면 이것을 잡아주는 중개가 있어요 나는 이것 자 뭘까에 한번 맞추시면 상태도 됩니다 하하하하 고생하고 있으세요 아 뭘까 안개가 보이죠 네 이걸로 엔흥에 박사는 걸 예방해주세요 흠 연습하심 가를 다른 거 아닌신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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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집 뭐야 그 쫑알쫑알 다세집을 제 아이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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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페 스크로 너무 많고 아 아 카메라가 안나오지 언제 이렇게 돌아가면 얼굴하고 보이고 방송할지 생활해야지 아 책을 하는거지 생활지옥보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터를 넘어선거할 땐 이걸로 합니다 터를 넘어섰어요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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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성도 다시하세 아이고 의외신할까봐 이야 이거 내려놓으세요 제가 강의를 다녔 한 20살 정도 다녔는데 선생님들이 왜 이래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고등학교는 폐학까지 가요 너무 모르니까 효율적으로 대응법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할 때 애들 교사에게 대중이 있는 거 다 징계되는 거 아십니까? 정확하게 번호를 켜봐야겠어요 그 한 분이 정리를 해서 모든 교실에 붙여놓으셔요 미국은 그게 플래너 플래너가 앞쪽으로는 일정이었는데 뒤를 전부 교체 그래서 애들이 수신으로 그 규칙에 노출되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선도교정은 교무자 생활실도교정에 그걸 팔을 받아요 제가 몰라요 너무 떨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답장하게 하셔야 돼요 너무 몰라요 여기 크게 붙여놓을게요 네 우리는 징계를 나뉘는 게 아니고 징계를 몰라서 막 줘요 더군다나 수업 방해는 벌점 주면 안 돼요 벌점은 경범죄 무다능란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벌점 경범죄를 한 번 주는 거지 수업을 방해한다 이거는 절대 그절에서 하죠 바로 바로 아 너 지금 수업시간에 1회기 내내 교내봉사부터 사회봉파 특강당 교육비까지 있네 이렇게 웃음 심각할 필요도 없어요 국가가 교칙은 우리 중초중국들 법이 무슨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인류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겁니다 아쉽 그 다음에 생활 속도는 이게 찐질한 행동을 제한하고 생활 속도는 저는 긍정적인 변화를 적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행동교육원에 최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적어줘야 돼 그런데 어느 날 일반 회장은 애가 눈앞은 외동자식 누군가에 대한 배려를 배운 경험자식 회장은 한 대 조금 위기가 부족하지 그런데 어느 날 주보나 오늘 동지상 한 애가 그냥 몰으로 갔어 그런데 예를 들면 닿지가 않아요 빨리 가야됩니다 최선으로 맞춰주고 그걸로 그걸로 생각해 제 친구가 주벌 있거든 동네 동네 대신 친구를 주로 맞춰주고 어디다 편하게 그리고 그 사실은 휴대폰 문자로 엄마 아빠 본인이 그때 저 코피 많이 터졌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단임수당 다 15만 원 납니다 왜 우리나라 이 우울감에 대해서 이번에 국가교육에서 행안에 대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오이시 잘하는 왜 이걸 외면하냐 왜 우리 교육이 더 어려워지고 우울을 우울이 자살를리 우울이 우리 우울이 해냈을 못해서 엄마들은 엄마들은 애들은 그 선생님은 선명적으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들 그낭날 내가 학교에 제가 왔는데 저하고 눈을 눌봐주죠 왜? 쑥쑥쑥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이게 바람직한 행동이구나 생활스럽게 부끄러워 그럼 1년 내내 어마어마하게 변신했어요 리더십이 정취할 건가요? 잘해주는 건가요? 잘해주는 건가요? 다행이네요 여기 다행이네요 여기 여기에서 좀 쉬었다가 다행히 해가지고 머리카락으로 가리빡하시고 끝내고 다행히 괜찮죠? 다음 감독밥으로도 ASP 딱 쉽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